목소리가 잘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YG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한 가지 시간에 우리는 다시 만날 겁니다. 그 눈을 흘려 한 사람 피가슴을 불려잡고 자리차게 해요 밤샘에 잃은 창밖을 보면 심해지고 막 튀어나오는데 기저소리 우물은 소리 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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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이제 봐봐 너무 멀쎄다 오 불사랑 아쉬우면 아프니까 멀쎄요 눈 참 미역이 떠나는 그 눈을 흘려 우리 어머니 어머니께 눈초리로 박수와 어떻게 해볼까요? 박수와 앉아 감사합니다. 탈락 우리의 이란 일이 슬픈 역할은 미라 그녀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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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비가슴이 여쾌고 차차의 여전한 아이스크림 창밖을 보며 침대 짓도 마치고 난 부르네 이 녀석이 부르는 소리 나를 부르듯 나는 부르네 이 길을 잃어버려 꽃볼을 사라 꽃볼을 사라 다시 울려 반대 피가만 붙여요 반대 잘 믿어 짓도 마치고 난 부르네 다시 울려 반대 피가만 붙여요 반대 잘 믿어 짓도 마치고 난 부르네 이 녀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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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르네